지금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긴 좀 힘들어 보여요. 저희가 실제로 실거래가를 보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많이 회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회복했는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해요. 금리가 떨어져도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절대 시장 회복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꼭 그런 변화의 과정을 보셔야지 최근에 금리의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오직 금리만 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게 되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공수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둬서요. 이제 좀 다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인사를 다시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찾아뵙게 돼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2023년 1분기가 지난 상황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긴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한 4, 5월부터 거래량은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하락폭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올해 한 7, 8월 이후부터 다시 가격의 하락세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실거래가를 보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많이 회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회복했는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해요. 그런데 왜 가격이 회복했냐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납폭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던 거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망을 할 때 중요한 건 지금 아파트를 누가 사는가를 잘 보시는 게 되는데 지금 아파트를 최근 특히 1분기에 산, 매수한 그런 수요자들은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이에요. 그런데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은 극명하게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가격이 빠지면 사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고 회복하면 사실은 다시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회복했으니까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다시 수요는 줄면서 거래량은 다시 감소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시장의 회복을 얘기하는 건 확실합니다.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 회복이 추세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4개월 이상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거래량이 회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집을 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런 거래량 회복이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1월, 2월, 3월까지 증가했지만 4월에 계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5월부터는 완연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일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추세적으로 거래량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의 절대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서울의 아파트 영화를 보면 6천 건 이상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평균 이상이라고 보시는데 사실은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절대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추세적으로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천 건이 안 되더라도 2천 건, 3천 건, 4천 건, 5천 건이 되는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절대량의 큰 기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런 추세적인 변화, 조금씩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완연하게 증가하는 그런 변화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해야 시장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가격을 크게 보시지 마세요.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내년이다, 2025년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마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점쟁이도 마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을 유연하게 보고 투자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는 사실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가 높은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금리가 높아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금리가 높아서 내 집 마련은 아직 멀었어라고 하시면 그럼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금리가 5%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10%인데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금리가 5%에서 10%를 인상했는데 주택가격이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금리가 높다고 안 사실 겁니까? 5억이 떨어졌는데? 전 사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 금리보다도 가격의 변화를 그리고 거래량의 변화를 의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빠지면요. 거래량이 회복해요. 금리가 높더라도. 그래서 너무 금리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면 일시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추세적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전 온리 프라이스예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절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병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금리만 본다는 것. 예를 들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졌는데요.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3%로 빠졌어요. 그런데 왜 집가격이 빠졌습니까? 그건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변동이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중간 단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경기 위축 위라라든가 아니 금리가 떨어져도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그렇게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를 꼭 잊지 마세요. 금리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져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금리가 떨어져도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절대 시장 회복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꼭 그런 변화의 과정을 보셔야지 최근에 금리의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오직 금리만 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그것만 보면 놓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과 지방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냐 적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요. 지방은 훨씬 더 낮은 비율로 집을 삽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변동성이 큰 거예요. 집값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덜 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일부 지역, 광역도시는 폭이 클 수는 있는데 거기도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가격의 변동폭은 서울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